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비만치료제 관련입니다. 오늘 비만치료제 강세흘은 보여줬는데요. 식약처가 위고비와 유사한 약품에 대해서 해외 직구를 차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내 제약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관련 움직임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중동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뉴욕 유가는 중동 긴장감에 크게 상승했는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업을 봉쇄할 경우에 유가가 더 치솟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저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의 혼조세 보여주면서 다양한 이슈들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뉴스가 나온 것이도 하지만 카카오가 오랫동안 침체를 보여주면서 약간은 별다른 모멘텀을 못 보여주다가 카카오의 비밀병기, 제2의 카톡, 카나나 이런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카나나 부분들은 AI 기능을 도입을 해서 약간 카톡 내용을 정리를 해주고 회의를 하다가 잡담하다가 몇 월, 몇 시에 만나자 이런 대화가 오가면 이걸 기억을 하는 거죠. 이게 초개인화 AI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새롭게 성장을 해주려면 AI 기업으로 거듭이 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하이퍼 글로벌 X가 되는데 이게 제대로 어떤 시장의 긍정적 요인, 시장 침투가 되지 않았고 카톡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미지, 카톡에 대한 내 캐릭터 이미지를 인공지능으로 현재 좋게 만든다는가 가장 초보적인 그런 것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에 출시를 해주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AI 쪽의 바람이 좀 약간은 거세게 부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다뤘기 때문에 좀 다뤘었는데 카카오 부분들이 계속해서 침체를 보여주다가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벗어나서 올해는 이렇게 하락을 해주면 여기서 또 하락을 이렇게 타고 가야 되는데 반대로는 추세 반전이 일어났죠. 추세 반전이 일어나고 다시 한 번 상승 반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 부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에도 인공지능의 어떤 흐름들, 상용화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육업이 출시가 됐는데 여전히 좀 뜨겁습니다. 해외 직구 부분들이 좀 있고 유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나라 법상 직접적으로 약을 온라인에서 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외에서 약을 구매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도 어떤 거에 대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했는데 세관에서 전화 옵니다. 이 성분은 현재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처방자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격이 단속을 했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열풍은 나름대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가격은 한 3, 40만 원 되지만 실제 부담까지 하면은 80만 원 한 달이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는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산약물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열풍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확률이 많은데 한국 파마 부분들이 오늘도 강세 부분을 보이는데 고지혈증, 페노피 브레이트라는 성분이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한국 파마가 다른 여러 가지 재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무튼 이 고점에서 계속 이격 조정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한 번 더 슈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특징주의자 또 이 부분들은 루피스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 부분들은 계속해서 같은 뉴스인데 중동, 호르몬주업 봉쇄 가능성 이런 부분인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친다는 것은 수천 킬로미터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죠. 4, 5천 킬로 이상 되는 그런 거리가 좀 3, 4천 정도 되죠. 그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호르몬주업 봉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르몬주의 봉쇄, 그러니까 이란이 봉쇄를 하는 부분들은 이게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아프리카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기가 이란이란 나라가 있으면 여기 좀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길목을 아예 차단을 한다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심각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이렇게 350달러 간다 하는데 위기 순간에는 그렇게 유가가 약간 오르지는 못하고 대신 유통, 해운, 물류 이쪽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이 SDS, 그린노직스 이런 종목인데 이거는 현재 글자 그대로 해운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벌크션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어제 인수가 좀 와서 좀 올랐다가 오늘 약간 숭그러기는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매수 관점에서 보면 딱 괜찮은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SDS, 그린노직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로 보시면 대중국 AI 투자 규제 제한, 규칙안을 막판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규제안까지 나왔죠. 바이오 규제안 부분들도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AI 쪽이다. 그래서 AI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대중국 규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앞으로 이슈가 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물론 얘를 비롯해서 다른 어떤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관련 규제 근거. 여기 보면 양자 컴퓨터, 마이크로 전자기술, 현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첨단 기술을 더 추가해서 AI라고 묶어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AI 쪽에 대한 어떤 가능성, 현재 이슈가 다시 한 번씩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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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